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346편입니다. 등기신청에 필요한 점인 얘기인데, 뭐 요즘 이쪽에서 그렇게 시험문제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주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볼상은 그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어요. 매매계약을 맺으면 일단 신청서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게 무슨 신청서? 소유권 잊었는 게 신청서라고 보자. 자, 그러면 이 신청서에는 우리가 보통 뭐예요? 필요적 사항이 있고 뭐가 있어요? 임의적 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필요적 사항과 임의적 사항에는 이 뒤에 이제, 자, 뒤에 뭐예요? 각종 권리할 때 다시 보겠지만, 일단 필요적 사항, 임의적 사항이 나왔고, 약점과 특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임의적 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필요적, 임의적 얘기할 때, 뭐 요새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문제 종전에 나왔던 것은 임의적 사항은 항상 뭐라고? 자, 약점과 특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약점과 특약이라는 단어가 등기 원인의 약점과 특약이 있으면 뭐예요? 그걸 기재하는데, 그러면 이제 등기부에 기재한 것을 우리가 등기 사항이라고 표현한다. 뭐 다시 언급을 할 거예요. 절대 한번 볼 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 지분이라는 걸 쓰지 않는다. 그 정도는 이해해 두셔야 돼요. 합의 지분은 뭐 하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작성 방법 중에 참고로 볼 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일권일신청주의 하나의, 하나의 뭐라고? 하나의, 자, 하나의 물건의 하나의, 하나의 건, 하나의 물건의 하나의 신청서예요. 한 건의 한 신청서, 일권일신청주의 원칙을 하는데 일관신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등기목적과 원인이 동일하고 관할 등기소가 같다면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뭐예요? 신청서에 등기목적 원인과 관할 등기소가 같을 때는 한 건으로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참고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거기, 세 번째, 방문신청의 경우에 전자표신양식이란 말 있죠? 많이 그때 문제 나와서 속았어요. 전자표신양식은 전산등기할 때 필요한 게 아니라, 방문신청할 때 우리가 뭐예요? 자, 한마디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나오는 뭐예요? 이 양식 같은 계약서 있죠? 근데 한마디로 계약서도 우리가 뭐예요? 그냥 백지에다가 우리가 써서 계약을 맺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전자표신이라는 것은 국가가 만드는 뭐예요? 표준적인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뭐예요? 그냥, 자, 우리가 어디에다가 컴퓨터로 뭐예요? 컴퓨터로 우리가 그려서, 그려서 있죠? 그려서 이렇게 등기소에 맞는 양식의 그대로 그려서 해도 상관없으니까, 전자표신양식은 전자신청이 아니라 방문신청이 필요한 것이다.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적, 임의적 상할 때 절대 뭐는 기재하지 않는다? 합류, 지분은 기재하지 않는다. 보시고, 임의적 상의 얘기할 때, 임의적 항상 무슨 단어가 붙어야 돼요? 약정이나 뭐예요? 뭐가 붙으면? 특이하게 붙으면 임의적이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간인이라는 게 있어요. 간인이라는 게. 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서에 뭐예요? 신청서에, 자, 뒤에 천무서면이 있죠?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예요? 자, 뒷장을 반으로 접어서 도장 찍는 걸 우리가 간인이라고 얘기해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수의, 여러 명의 의무자, 권리자가 다수일 때는 그 중에서 뭐예요? 대표자 한 사람만 찍으면 돼요. 다만 정정관일 때는 모두가 뭐예요? 자, 뭘 고치는지 알아야 되니까, 모두가 찍어야 된다. 참고로 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어디에 이제, 거기 349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등기원인증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서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등기원인, 등기의 원인 뭐예요? 원인을 뭐라고 증명하는 뭐예요? 원인증서, 원인증명정보이기입니다. 증명서면이다. 아니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예요? 작년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어요? 검인제도 나왔죠? 작년 시험에 검인제도가, 자, 몇 년 만에, 자, 12년 만에 있죠? 검인제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판소위 있죠? 이 개판소위는 뭘 받는다고? 검인을 받는다. 계약에 의한 판결에 의한 무슨 등기할 때, 이전등기할 때. 그러니까 이전등기를 말수할 때든가, 가등기할 때는 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계약이 아니라면 공매, 경매 있죠? 자, 공매, 경매, 수용 같은 거. 뭐가 아니라면, 계약이 아니라면 뭐예요? 검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뭐예요?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와서 올해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여하튼, 계약에 의한 판결에 의한 등기할 때는 뭘 받는다고? 검인을 받는다. 이렇게 한 번은 봐주자. 그 얘기입니다. 자, 이해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뭐예요? 거기 밑에 뭐가 나와요? 자, 기본적으로 매매목록 거래가약 얘기 나오죠? 그래서 2006년 1월 1일부터는, 뭐예요? 1월 1일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빌증을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원인증서, 이 원인증서를 매매계약서로 제출할 때는, 매매계약서로 제출할 때는 뭘 내라고? 거래신고빌증을 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매매목록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뭐라면, 여러 명이라면 뭐예요? 매매목록 된다. 이것도 작년에 문제 나왔어요. 이전등기 할 때 또, 뒤에서 이전등기 할 때, 또 겹치는 얘기입니다. 자, 넘겨두시고, 거기 350페이지에 뭐예요? 자, 등기필 정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자, 등기를 마치면, 어디에서 등기에서 해서 등기를 마치고, 등기에서 해온 사람한테, 여러분 359페이지 보시면, 자, 359페이지에 등기필 정보 및 등기관리통지가 있어요.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자, 이런 식으로 갑과 우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갑과 우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어디에,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죠? 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실주권을 지고, 자기가 보존등기 했어요. 등기세 직접 갔으면 뭐라고? 등기필 정보를 받아요. 이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다가, 이 등기필 정보의 번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세 가지가 있냐면, 그 접수번호 밑에 박스 안에, 네 번째 칸에 부동산 고유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착기준서 있죠? 어, 일련번호가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자, 이 고유번호, 그 다음에 일련번호가 있고, 박스에 비밀번호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그 신청서 뒷면 있죠? 그 신청서 뒷면에, 다시 몇 페이지 보시면, 신청서 뒷면이라고 하는 것은, 348페이지를 보세요. 이 348페이지를, 제가 이제 작업을 하느라고, 그 왼쪽은 앞면이고, 자, 오른쪽은 뒷면을 이렇게 줄여놨어요. 줄여서 거기, 중간 부분에,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번호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이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다가, 얘가 의무자가 돼서, 누구한테, 을한테 잊었는 게 이러려면, 얘가 의무자죠? 의무자는 뭘 내라니까 이거, 등기필 정보 번호를 써야 됩니다. 어디나 신청서 뒷면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등기필 정보는, 자, 이런 식으로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자, 누가 내는 거예요? 등기의무자가 제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뭘 외웠어요? 자, 예컨대, 자, 단독신청을 외웠습니다. 단독신청은 의무자가 없어요. 의무자가 없으니까, 단독으로 등기할 때는, 권리자만 등기하니까, 내지 않아요. 다만, 승소한 의무자는, 의무자이니까, 의무자이니까, 제출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등기필 정보, 그래서 등기의무자, 이렇게 등기의무자 있죠? 등기의무자. 자, 이런 식으로 등기의무자,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만이 제출하니까, 기본적인 답을 그래서 우리가, 공도로 등기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유중이라든가. 이게 이제, 이게 언제, 20회 시험에 나온 거죠? 이거. 유중은 공동이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유중과 뭐예요? 예컨대 4인 증여 있죠? 공동 있죠? 특히 이제 뭐예요? 전세권의 전세금을 증액한다든가, 저당권의 채권액을 증액하는, 권리변경 등기 있죠? 이렇게 권리변경 등기. 이 권리변경 등기 할 때는, 등기를 뭐로 하니까, 공도로 등기 신청하죠? 이렇게 공도로 등기 신청하니까, 뭘 내도록, 등기필 정보를 내도록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하여튼 이래서, 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의무자일 때 제출하니까, 여기 보시면, 350페이지에 의의 나오고, 요건 나오죠? 그래서 유중포괄승계인의 등기 있죠? 권리변경, 공동이니까 제공해야 된다. 그런데 미제출, 보존등기, 상속등기, 부동산 표시계가 안 되죠? 판결에 의해서 권리자일 때는 안 내는데, 의무자는 제출한다 그랬고, 관공도 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30배 시험에 나올 때는, 만약에 뭐가 됐으면, 몇이 됐죠? 몇이 됐으면, 재개부 안 됩니다. 절대 뭐가 안 된다고? 재개부는 안 되고, 91인대 삭제됐어요. 보증서에도, 성인이명의 보증서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딱 세 가지, 재개부 안 되니까, 증인석을, 증인석을 뭐하라고, 이거? 조소하라. 자, 의무자가 직접 출소하든가, 의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 직접 출소해서, 등기관 앞에 가서, 자, 뭐예요? 조소를 작성하든가. 자, 그다음에 변호사, 변호사 사무실 갔죠? 법무사 사무실 가서, 자, 뭐라고? 7만 원 주고 뭐예요? 확인 정보를 받든가. 뭐, 지형보다 가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예요? 자, 7만 원 짜리가 가장 싼 겁니다. 싸다는 게. 확인 정보 같든가. 그다음에, 자, 변호사, 법무사가 아니라면, 의무자가 작성 부분에서 뭘 받아요? 공정을 받아도 됐죠? 방법 몇 가지라는 게 있고, 딱 세 가지뿐이 없다. 세 가지. 자, 하여튼 그래서, 항상 뭐라고? 등기별 정보를 누가 내놓은 거라고? 의무자가, 의무자가 제출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러나, 자, 소유권자 의문일 때 인감 유형이 이제 뭐예요? 우리가 한 12년 됐는데, 아직 시험 문제가 요즘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뭐예요? 인감 유형을 한 번, 법이 개정된 거 있죠? 개정된 거 몇 가지만, 딱 뭐예요? 딱 이 세 가지 정도만, 딱 세 가지 정도, 뭐 세 가지, 뭐 세 가지, 의무, 소유권 이외의 의무자 얘기인데, 그래서 딱 두 가지 주었죠? 두 가지, 두 가지 정도만이 돼도, 두 가지만이 돼도 보자니까, 두 가지만이 돼도, 정확하게 두 가지만이 돼도 보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현재 소유권자가 뭐예요? 소유권자가, 이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는, 이 사람이 뭐예요? 이전 등기 할 때 의무자 있죠? 의무자일 때는, 이 값은 의무자니까, 모두 내야 되고, 등기필 정보도 내야 되고, 모두 내라는 게 있고, 인감 증명도 제출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니, 자, 의리란 사람이 수익권 취득했죠? 얘는 어디서, 자, 등기세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를 일단 받았고, 얘가 뭐예요? 병한테 잊었는 게 알려면, 의무자니까 내고, 만약에 의무자에 뭐예요? 예컨대 1번 무슨 등기, 저당권을 설정해요, 그러면, 이 수익권자가, 얘가 설정자니까, 수익권자죠? 얘가 의무자예요, 그럼 얘는 등기필 정보도 내고, 뭐도 내야 돼요? 인감 증명도 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이 병이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그 저당권자가 됐죠? 이 병이 뭐예요? 자, 저당권자가 됐으니까, 등기필 뭐예요? 정보를 있죠? 자, 이렇게 등기필 정보를 받았어요, 이 병이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그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다가, 병이 뭐예요? 의리 병한테 돈을 갖고, 만약에 뭐라고, 저당권 말수등기 뭐예요? 말수등기를 신청한다, 이게 저당권 말수등기, 자, 자, 그러면 이렇게 저당권 말수등기를 만약에 신청하려면, 누가, 이 병이란 사람이 의무자예요, 어? 권리자는 누구고, 권리자는 의리다, 아니게요, 자, 그랬을 때,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의무자인데, 소유권자는 아니니까, 인감인용은 필요 없고, 뭐만 내면 돼, 등기필 정보에 번호를, 이 신청서 뒷면에 쓰면 돼요, 세 가지, 고위 번호하고, 일련번호하고, 비밀번호, 근데, 이 병이란 사람이 등기필 정보를, 멸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분실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자, 법을 개정해서, 옛날에는 출석하면, 본인 출석하니까, 안 내도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무조건 분실했으면, 뭘 내라고, 인감인용을 내라고, 이렇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에, 자, 351쪽에, 그 제출대상, 그래서, 거기에, 의 밑에, 세 번째, 제출대상 세 번째, 자, 소유권 이외의 등기명인이, 의무자로서, 뭘 분실했다고,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다, 동그라미 쉬고, 분실해서, 출석확인정보, 공중부분을 첨부해서 등기할 때는, 뭘 내야 된다고, 자, 인감률 제출한다, 그거 좀 받으자, 그거 좀 받으시고, 거기에 개정된 거니까, 그걸 좀 받으시고, 그래서, 뭐라고 나오면, 소유권이 아닌 자가, 의무자로서, 등기별 정보를 분실했다, 며칠 했으면, 꼭 뭘 내라고, 인감률 내야 된다, 그것 좀 보자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제출방법, 그래서, 자, 사람은 뭐예요, 당연히, 자, 우리는 뭐예요, 주민센터 가면 되겠죠, 자, 읍사무소, 면사무소 얘기 나오는데, 인감률 내야 됐고, 법인 또는 외국에서는, 법인은, 법인 인감률이겠지만, 대표자 인감률 내고, 법정 대리인 거는 뭐예요, 본인 거 내면 안 되고, 법정 대리인 거죠, 외국인도 뭐예요, 니네 나라에, 니네 나라에 인감률법이 없으면, 우리나라 인감률 내고, 자, 법이 개정된 게 또, 재외국민이에요, 자, 동그라미 치고, 이 재외국민의 경우에, 뭐인 경우에, 재외국민의 경우에, 인감, 자, 위임장이나 첨부 서면에, 본인의 서명대로 날인을 했을 뜻을, 자, 본인의 그 뭐예요,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 것이 맞다는 뜻을, 뜻을 뭐예요, 어디, 자, 일본에 말고, 일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은, 일본 관공소의 인감명이 아니라, 자,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관공소 가서, 재외공간이라 하죠,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재외공간에 가서, 인증 동그라미 치고, 인증이란 말은 뭐예요, 확인 증명입니다, 확인 증명을 받았다는, 받음으로써, 인감명에 가름한다, 안 내도 된다, 뭐만 받으면, 확인 증명, 그걸 우리가 인증이라고 얘기해요, 확인 증명을 받으면, 인감명을 안 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걸 봐주자죠, 물론 보존명기 상속 등에는, 단독 신청이니까, 의무자의 인감명이 필요 없고, 그죠, 필요 없다는 점, 유효기간은 몇 개월이고, 자, 3개월이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두 가지라도 봐주자죠, 자, 그 다음에, 제3조의 동일 승낙화가서 얘기했을 때, 뭐, 특히, 그러면 두 번째, 농지 취득 차익 증명 있죠, 대표 증명의 상속과 취득 시계예요, 자, 그리고 또 아쉬운 문제, 한 네 차례뿐이 안 나왔는데, 상속은 뭐예요, 농지를 취득할 때 내는 거지, 상속은 법에 의해서,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죠, 팔을 때, 팔을 때, 팔을 때 등계하는 거니까, 팔을 때 처분 요건으로 등계하니까, 필요 없다니까, 남의 땅 20년 동안 뭐예요, 뭐 했어요, 자, 우리 취득 시원은 필요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판결, 농지를 분할하죠, 분할해서, 필요 없다니까요, 왜, 농지 공유물 분할 판결 받으면, 판결 받으면, 당연히 뭐예요, 뭐, 그냥 농사꾼이야, 그 땅 농사꾼이라고, 당연히 그래서 필요 없다, 공유물 분할, 분할도 뭐예요, 농지 취득 차익 증명을 첨벌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쌍가리 6번에, 대리 권한 증명섬에 있죠, 이 대리 권한 증명섬에는, 자, 일단 특히 법인 아닌 4단 재단일 때, 거기 정관계약을, 없으면 안 내도 된다고, 꼭 내야 돼요, 정관계약 줄 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다음 다음 칸, 종이부동산 있죠, 처분 동그라미 치고, 이 사원청의 계리소, 다른 말은 뭐예요, 종중청의 계리소예요, 뭐라고, 사원청의 계리소, 다른 말하고, 종중, 이 종중청의 이 계리소는, 자, 뭐 할 때, 이 사원청의 종중청의 계리소는, 처분할 때 내는 거니까, 이 처분할 때 내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등기 의무자일 때 제출하라, 뭐일 때 제출하라고, 등기 의무자일 때 제출해야 된다, 이게 등기무자일 때,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일 때 뭐예요, 제출해야 된다, 이게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올 때, 권리자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보존등기 할 때 제출한다, 그러면 틀리고, 왜 보존등기에서 권리자가, 신주권을 지은 사람이, 자, 받아매립한 사람이 뭐예요, 그건 권리자가 하는 거니까, 의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만 좀 봐주자, 그 다음에, 자, 주소증명섬이 있어요, 뭐라고, 주소증명섬, 그럼 우리가, 이 주소증명섬이라고, 등록번호 증명섬에는, 이 권리자가 내는 거예요, 누가 내는 거라고, 권리자가 낸다, 아니죠, 그러면, 자, 방금 본 대로, 갑과 의리 매매계약을 맺으면, 자, 이미 뭐예요, 등기부상에, 갑이라는 의무자는, 이미, 이 이름도 써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써있고, 주소지도 다 써있어요, 근데 의리란 사람이, 권리자가, 새로의 어디에, 등기부에, 이름도 올라가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쓰려면, 이걸 새로 쓰려면, 자, 신청서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등기관이 뭐라고, 기록하기가 뭐예요, 기록하기가, 자, 미비하니까, 그 신청서와 맞게, 증명하는 소멸을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뭐예요, 특히 이렇게, 등기의무자로서 내는 소면이,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세 가지, 그게 바로 뭐라고, 등기필,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게,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인감증명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방금 뭐예요, 사원, 아니면 뭐예요, 종중총회 있죠, 종중총회, 이 종중총회의 결의소 있죠, 몇 가지, 종중총회, 종중총회의 결의소, 세 가지가 있다, 아니까, 세 가지, 사원총회, 종중총회, 사원총회, 자, 종중총회, 자, 이런 식으로, 사원, 자, 사원은 뭐예요, 종중일 때는, 종중이죠, 종중, 총회, 결의소 있죠, 결의소, 자, 이게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 등기 권리자로서 내는 서면,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냐, 이게 권리자가,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이 주소증명서면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번호, 사람이 아니라면 등록번호 증명서면 있죠, 이렇게 등록번호 증명서면이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의무자, 권리자로 내는 서면이 있어, 우리가 거기, 이 주소증명서면 그랬죠, 주소증명서면은 일단 권리자가 내는 걸 원칙으로 하죠, 근데 무슨 능계 할 때만, 자, 이렇게 소유권 잊었는 게 할 때만, 무슨 능계 할 때, 잊었는 게 할 때는, 세금 때문에, 왜 우리가, 자, 건물분 제한세는 뭐예요, 7월에, 자, 건물이니까 뭐예요, 건물이니까, 몇 월달에, 7월달에 그었죠, 토지는 토지, 지, 토지, 지, 영어치, 9월달에 내요, 자, 그러면 7월에 내니까, 이 7월을 뭐예요, 6월을 기준으로 해갖고, 매 도인이, 자, 아파트를 6월 전에 파다다 하게 되면, 매 도인이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뭐, 잊었는 게 할 때는, 누가, 등기 권리자가 내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지마, 그래 뭐예요, 등기 의무자가, 의무자가, 내는 경우도 있더라, 아니게요, 권리자가 내는 게 원칙이니만,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 누가, 등기 의무자가 뭐예요, 의무자가, 예전을 내기서 한다니까, 다른 등기 안 돼, 잊었는 게 할 때만 그렇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353페이지에, 거기, 자, 첫 번째 점, 등기부의 새로, 등기부의 새로, 등기명이 되는 권리자는, 자, 주소증명섬유를 제공해야 된다, 다만 뭐예요, 소유권위원기 인청할 경우에는, 의무자 실시세요, 소유권위원기 인청할 때는, 의무자의 주소증명섬유를 제공한다, 아니게요, 그 다음에, 자,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증명섬유 있죠, 예,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증명섬유입니다, 이 등록번호 뭐예요, 등록번호 증명섬유의 이기다, 그러면, 거기, 자,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번호고, 자, 사람이 아닐 때, 거기, 국가지방자체 있죠, 국가지방자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 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자, 그러면, 이 충북대학교 수유권자, 등기부상의 수유권자는 뭐예요, 1번, 무슨 등기하면, 보존등기하면, 누구로 됐어요, 국으로 됐어요, 국으로, 국의 수유권자예요, 그럼 이 국이란 밑에 뭐예요, 사람 모양으로, 주민등록번호라는 거, 번호 써야 되겠죠, 그거를 누가 이제 부여한다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한다는 게, 자, 지방법원장이 부여한다 그러면, 법인은 주사무소 소유지 관할 등기에서 등기가 아니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국내 영업소 사무소 소유지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 법인 있죠, 니네 나라에서는, 니네 나라에서는 법인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예요, 자, 사무소 소유지 등기를 안 했다면, 비법인처럼 취급하겠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뭐예요, 자, 미리 꼭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들어올 때 출입국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냥 출입국이란 단어가 있으면 돼요, 자,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세장 있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없는 지혜국민은, 대법원 소유지 관할 등기에서 등기관, 대법원 소유지 관할 등기에서 등기관, 그쵸, 자, 그래서 일단,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정확히 세 가지 정도는, 이제 꼭 받으셔야 돼요, 국가 지방 자체는, 국정의 두부 장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뭐예요, 아니면, 법인 등기를, 영업소, 국내 영업소, 사무소 등기하는 외국 법인은 뭐예요, 시장, 군수구청장, 시도시장 아니라, 시장, 군수구청장 있고, 그 다음에, 제외국민은 뭐예요, 대법원 소유지 관할 등기 등기관이다, 자, 대장 첨부하는 게 뭐예요,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등기, 자, 대장을 첨부하는 등기는, 대장은 네모롭게 생겼으니까, 아, 예, 그런데 갑이 있고, 충청도 100, 다, 면제 얼마라고, 500, 저금이 있었죠, 그러면, 왼쪽을 여기다, 자, 표제부를, 표제부를 여기다 겹쳐보면, 이 표제부가, 표제부, 토지 등기부 표제부도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 오른쪽은, 갑구죠, 갑구, 그니까, 이 표제부하고, 갑구가 관련된 건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등기부 이전 등기일 수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무슨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자, 그 다음에, 몇 시 등기 있죠, 몇 시, 부동산 몇 시 등기, 이 딱 몇 가지만, 딱 네 가지만, 이 대장,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대장을 첨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도면은 토지 위에 건물이 여러 개가나, 용인물관한테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접수받고 있지, 일단 이렇게 서류를 내게 되면, 등기관이 무조건 뭐예요, 등기관이 무조건 접수를 받습니다, 무조건 뭐 한다고, 무조건 접수를 받아요, 자, 이렇게 뭘 받는다, 무조건 접수를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시 신청하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전 등기, 플러스 무슨 등기는, 화매등기,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이 얻는 게, 플러스 무슨 등기, 신탁등기, 동시하라는 게, 동시, 동시하라는 게, 그 다음에 뭐예요, 물론 그 다음에, 자, 일부 구분건물의 보존등기, 일부 뭐라고, 일부 구분건물의, 구분건물의 무슨 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는, 플러스,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구분건물의, 무슨 등기, 표시등기 있죠, 표시등기를 동시하라는, 표시등기, 표시등기 동시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이 토지 위에, 토지 위에 뭐가 있어요, 구분건물 있죠, 구분건물 있을 때, 토지 위에 구분건물 있죠,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이 토지 위에, 구분건물이 있을 때, 이 토지 위에, 구분건물이 있을 때, 일괄적으로 신청해서, 일동전체 표시부하고, 자기 각자의, 전입원 표시부하고, 값 끌고 있죠,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해야 되죠, 그런데,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네 것만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 등기 안 해놓으면,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왜 땅 위에 건물이 하나만 있다고, 그러니까, 이 표시부라도 만들어야 되니까, 자,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아니라 표시등기, 동시하라니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심사를 해요, 심사는 뭐예요, 당연히 소리만 심사하니까, 형식적으로 뭐라고, 형식적으로 심사일 비를 기본 제도를 합니다, 심사일 비를 기본 제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서류가, 심사에서 서류가 안비되면, 등기부에 뭐예요, 기록을 하고, 플러스 뭐예요, 식별 부호를 표시하면, 이렇게 뭐예요, 식별, 부호를 기록하게 되면, 등기가 뭐가 돼, 이제, 완료가 되죠, 근데 뭐예요, 우리가 각하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내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각하 사유가, 자, 부동산등기법 몇 조, 29조 있죠, 등기법, 자, 이렇게 29조에, 11개에 뭐가 있어요, 11개에, 각하 사유가 있습니다, 각하 사유, 각하,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일용 조수지, 자기진번에 보상 없다, 그거 외우라는 게 그거예요, 그 박스 중간에 거기, 좀 약간 시커만 거 있죠, 몇 페이지에, 355페이지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능력이 없는 물건, 나오죠, 등기능력이 없는 물건, 예컨대 뭐예요, 자, 만약에 뭐예요, 방조제의 뭐예요, 방조제의 부대시설, 아니면 뭐예요, 모델하우스 있죠, 모델하우스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캐노피라든가, 자, 이런 게 등기능력이 없는 물건이에요, 또는, 자, 권리에 관한 얘기죠, 유치권, 점유권, 집권, 주의투, 유통의권, 자, 이런 등 거, 법령의 균형이 없는 특약 있죠, 전세권의 양정주의 특약은 가능하지만, 지상권을 양도하지 못하는 특약을 할 수 없고, 자, 근데 분리처분하지 못한 거, 구분거무를 대지권과 분리하지, 처분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농재 전세권, 전유부분을 뭐예요, 아, 저당권의 뭐예요, 피단부채권과 분리하지 못하고, 지효권을 뭐예요, 지효권은 유역지수용권과 분리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일부 집안의 보존등기, 일부 자기 집안의 상속등기 안되고, 그죠, 그 다음에, 관공서, 법원이 촉탁할 등기를 신청한다든가, 보존등기 다시 보존등기 안되죠, 그 다음에, 신청 취지의 법률사 사용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게 뭐부터 외지 않는 게요, 우리가, 관할권 위반 있죠, 1호, 관할권 위반 있고, 이유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고, 이유가 뭐라고, 사건이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뭐예요, 관할 것이 아닌데 아닌 경우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죠, 이 사건이 등기 아닌 경우, 뭐부터 외우지 않는 게요, 부일형, 아까 얘기했죠, 부일형 뭐라고, 조소지,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보상 없다, 이거 좀 외우지 않는 게요,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부일형 조소지,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이거 좀 외우도 되지 않죠, 그래서, 부동산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무슨 물건, 용의 물건, 그 다음에, 저당권하고 소유권이 등기한 게 있죠, 저당권하고 소유권이 등기는, 뭐에 대해서, 공의 지분 있죠, 그래서 이 공의 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과의 등기, 이건 가능한데, 용의 물건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등기한 데, 이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과의 등기한 게요, 이게 바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고, 자기 지분만에 무슨 등기, 보존하고 상속된 게, 이게 바로,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 이것부터는 이제 외우고, 이게 외우지면, 이제 뭐예요, 분리처벌하지 못한 거, 구분건물은 뭐예요, 대지권과, 구분건물 전유부는 대지권과, 그 다음에, 지역권은, 요역지수요권과 분리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저당권은, 자,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하지 말라, 농재전세권 등기 안 되고 있죠, 그래요, 자기 지분에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안 되고, 그 다음에 보존 등기 등고, 또 보존 등기 하면 안 되고, 그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거 좀 외우셔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별표하세요, 거기에,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고, 별표해 주시고, 이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각하 사회를 강가하고 실행한 등기는, 절대 무효고, 1호하고 이익고 있죠, 직권 말씀, 근데 나머지 것들은, 3호에서 10호는, 앞에, 묵건대인이 등기했다든가, 죽은 사람 멸에 등기했다든가,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니까, 이건 소속문제다, 그 다음에 넘겨 보시면, 거기, 신청에 뭐예요, 보존하고, 취하했고, 취하, 뭐 이렇게 취하, 자, 시험 문제 18회 때 나오고, 안 나오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애튼 취하는, 절대 취하는, 자, 다음에 다시 하겠다고, 뭐예요, 다시 하겠다고, 다시 돌려받는 걸, 우리가 철회하는 걸,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완료 전에 하고, 각하 전에 한다든가, 그 다음에, 자, 거기, 공동으로 신청했으면, 공동시하고, 단독으로 했으면, 단독시하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대진시키려면, 특별수권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신청할 때가, 일부 취하도 가능해요, 그게 답이었죠, 그 다음에, 취하할 때는, 다 돌려줘요, 그런 얘긴데, 잘 안되니까,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등기실행약이 나오고, 등기완료의 절차 있죠, 근데 이제, 권리자한테 뭘 주고, 등기필 정보를 줘요, 한마디로, 등기가 뭐가 됐으면, 완료가 됐죠, 완료가 됐으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관은, 자, 누구한테, 등기, 권리자한테, 뭘 준다, 이게요, 권리자한테, 등기필 정보를 겨부해요,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는, 자,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나, 설전등기처럼, 명의가 올라가는 사람한테, 등기필 정보를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까, 채권자 대인청에서, 등기생 안 온 사람들은, 이 등기필 정보를, 준 게 아니라, 등기완료 통지서를 준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는, 특히, 관공서는 내지도 않고, 바치도 않아요, 절대 안 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그랬죠, 그래서 어디, 그, 맨 밑에서 두 번째, 대장소관청의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있죠, 그래서 어디에, 대장소관청에, 자, 대장소관청에, 자, 뭐예요, 소유권, 변경 사실을 뭐한다는 얘기예요, 변경 사실을 뭐한다고, 통지를 한다,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를 해요, 자, 등기세에서 이제 뭐예요, 이렇게 등기부상에, 자, 표제부 갖고 열고, 자, 그 다음에 대장이 있으면, 이 대장의 소유권자가, 이분이 사망하시고, 아들, 아들, 이분이 땅 팔아 먹으려고, 보존등기 하죠, 1번 보존등기 마치면, 보존등기 마치면, 보존등기 마쳤다가 보내줘서, 소유권 보존내에서, 일로, 2존등기 병으로 하죠, 그러면 소유권이 바뀌었죠, 또 보내줘서, 소유권이 병으로, 서울에 살다가, 이렇게 땅이 충청도에 있으니까, 서울에 살다가, 어디, 뭐 예컨대 청주를 이사오면, 여기 이제, 여기 청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소유권의 가난사항이 바뀌면, 다 보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거기, 만약에 뭐예요, 소유권 보존 이전, 소유권의 명의자의 표시변경, 소유권 변경 경정, 말수, 말수, 말수하면 다시, 여기가 말수됐으면, 다시 말수하고, 이게 회복해서 회복하죠, 그런데 아닌 것 하게 되면, 아닌 게 뭐냐, 아닌 것 하게 되면, 자, 무슨 단어가 나오는 거, 앞에 소유권이 붙은 거 있죠, 소유권의 가압류라든가, 소유권의 가처분이라든가, 소유권의 뭐예요, 자, 예컨대 가등기라든가, 하여튼, 여튼간이 뭐예요, 여튼간에, 자, 이렇게 가짜 붙은 거 있죠, 가짜 붙은 거, 이 가짜 붙은 것은, 자,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같은 거는, 절대 뭐라고, 대장 소관총회에, 보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게요, 여기 대장에는 뭐예요, 대장에는, 가압류가처분을 쓸 필요가 있다, 없습니다, 그게 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자, 지금 뭐예요, 이 가카사유는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마치겠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요 지금 방금 배운 것 중에는, 그거 뭐예요, 그 가카사유였죠, 그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근데 앞에서 이제 뭐예요, 자, 신청이라고, 신청 총련에서는 신청이라고, 신청 적격 있죠, 신청인 적격하고, 단독이나 공동이나,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자, 제출하는 서류 중에는, 인감 유명이 한, 또 한 12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자, 인감 유명 정도로 봐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자, 다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나오면 되 вотup qué, 요거와 고oba, 해왹, 정도인들 청각 처리, 글 시험 2. pearl 사랑 APP yesterday. 음악 조각 Mizp CD